You're so lovely, I'm so lovely, we're so lo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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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ly 내가 본 집인은 되게 개인 발전에 되게 능숙한 사람인데, 그렇지? 그런 척하면서 당신들을 내가 키웠다는 생각 안에 같이 오지마 다같이 불러볼까요? 뭐 있어요? 그 뭐냐, DVD 그거? 미션? 그냥 형한테 줄 선물 하나 그려주면 안 돼? 형한테요? 어. 뭐 있지? 형 진짜 집에 걸어둘게. 하고 있어요? A of J of JK 아 좋네요. 성공! 어? 군대? 예쁘다. I'm here. 잘했다! 잘했네! 지민아, 난 이거 딱 두 개만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플레이스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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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씨 지위가 정국 시도 합 BRIAN 정국아 지위가 흥 지민아 체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허리는 약간만 빳빳하게 두껍만 오케이 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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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인사해 아니야 카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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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카메라야 아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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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m 그래 뭐 그래미도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 시비 진입 했으니까 이리도 해 보고 싶고요 아야 내가 무슨 처음에는 가슴이의 첫 번째 시절을 시작합니다. 아직도 가슴이의 첫 번째 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슴이의 첫 번째 시절을 시작합니다. 잘하네요. 귀엽다. 요즘 휴가이 신났다면서요? 우리만의 시간, 너와는 모두가 오케이! Everybody scoop back a little bit? So we can make it 멤버들도 챌린 뒤에서 하고 진영을 봤어야 되는데 아 진영 왜왜왜왜왜? 그냥 이런게 아니고 멤버들 볼 시간이 없어 왜냐면 쟤도 막 혼나 이러고 있는데 옆에 이런거 딱 봤는데 진영이 아니 어제 지미집 제스쳐도 막 장난 아니었어요 래퍼처럼 하던데 막 텐션이 고개를 들어서 일단 고개만 드시고요 모든 확인하셨으면 나쁜 놈들은 손가락을 저기요 밥 만들어야 돼요 지금 몇시야? 여덟시 여덟시 일곱시 여덟시 일곱시 하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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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요? 응 응 네번째 테르판장 개를 넣고 그치 시작하는 불을 줄여조린다 다섯 번 캠티미터 크기로 산다 낙지는 머릿속 먹물을 떼어내고 소금으로 주물러는 불찍을 살고 미나리는 밑을 떼어내고 세 번째 콩나물과 양념을 얹고 콩나물이 기댈 때까지 오징어 오징어 게임도 했고요 트위키야 맛있죠 상황에서도 그래도 여러분들께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 감상을 느끼고 있고 어 여러분들이 남은 하여간 이 예 예 예 예 네 0 아이돌 의사 아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위나 안무도 좋게 나오고 같애 눈을 개슴치하게 떴어요 전 재엽씨가 사비 때 배낙 해 어이 아 투자 팔자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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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S POP DO 준비 удоб BIKI PODS BIKI PODS 와 잘했어 아이 오늘 하루만 반말할게 남준아 사랑한다 너 멋있는거 같아? 형아 너무 멋있다 응 방탄소년단이 생각한 민낯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남자는 누구? 민슈가 핑크맨이 가장 아끼는 핑크알때문은? 핑크양말 멤버가 제일 안되는 멤버는? 민슈가 승투의 동일한 멤버는? 승투의 동일한 멤버는? 신선한 멤버는? 이런 멤버가 나의 멤버가 나를 일단 쓴 여름을 app- 네, 나의 멤버가 나를 볼 수 있는 멤버가 아니라 우리의 팬들이 자신의 멤버가 Ố이이아! 우리의 팬들이 가장 저렴한 멤버가 있어 이 팬들에게는 최저의 팬들에게 있는 멤버가 있어 наша 멤버가 인간에 개선생활을 위한 멤버가 müssen 우리의 팬들에게 잘해달라고 하는 멤버가 어디까지든 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든 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옆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AM에 내 목숨 떨리지 않는데 거기 가면 우와 우와 이렇게 쇼윤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